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이거야. 염색체의 수, 모양, 크기라고 하는 것이 핵형이 됩니다. 그래서 보세요. 염색체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고 파악하고 모양과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핵형 분석이라고 나올 거거든. 그러면 실전에서는요. 이런 식이야. 이렇게 세포에다가 실전 문제는 대체로 이렇게 나와요. 그래서 여기다가 염색체를 이렇게 쌍을 그려주기도 하고 또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그릴까?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어떤 애는 이건 좀 다르게 그려야 되는데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그려볼까? 그럼 이제 여기에서 셋 중에 두 개는 같은 종이고 하나는 다른 종 거래. 이렇게 찾는 거잖아. 그럼 이제 봐. 염색체의 수와 모양과 크기를 확인했어. 그럼 얘네가 똑같지. 얘네가 동일 종이야. 얘가 다른 종이야. 해서 요 두 개가 동일 종. 얘가 다른 종. 이런 걸 실전에서 물어보는 거라고. 자, 그럼 배운 거 총합합시다. 여기. 핵상 얼마야? 상동 있죠? 해서 얘는 2N. 얘는 얼마야? 상동 없지. 그럼 얘는 N. 얘도 상동 없잖아. 요거 N.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럼 총 개수 써볼까요? 자, 이 N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얘는 6이 될 수 있네. 총 개수는. 얘는 하나 둘 셋. N은 3이네. 그럼 얘는 하나 둘. N은 2네. 야, 그러면 이 종은 2N이면 얼마니? 4지요. 해서 보통 이제 2N 물음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? 그럼 4 쓰면 돼. 됐어? 해서 이거 보세요. 핵형을 분석하면. 핵형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잖아? 그러면 그 생물의 종을 확인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남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이제 성별이라고 하죠. 성별 확인 가능하지. 종도. 이제 뭐 같은 종이야 다른 종이야. 이 얘기한 거야. 지금 종이라고 쓴 건. 그리고 이제 남녀. 차이가 있어. 왜? XY, XX. 이렇게 돼 있습니까? 성염색체 때문에. 그래서 성별 확인 가능하고. 또 이제 염색체의 개수가 잘못되면 수 이상. 모양이나 크기가 좀 잘못돼 있어? 얘는 구조 이상. 그래서 돌연변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돌연변이. 자,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해 가면 이거는 염색체 돌연변이 확인 가능한 거야. 해서 Q&A에 만약에, 잘 봐봐. 핵형 분석을 했어. 핵형 분석이라는 걸 했다?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남모양, 적혈구, 빈혈증을 확인할 수 있니? 이렇게 물어보잖아. 그러면 이거는 X. 이렇게 하셔야 돼. 왜냐하면 핵형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를 확인하는 거거든. 근데 남모양, 적혈구, 빈혈증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유전자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